안녕하세요 신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딜 나왔냐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삼성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스마트 비즈 엑스포라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150명의 인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중소기업들에게 출퇴근을 시켜주면서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계열사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주행 포장 어딨어 삼성도 뭐가 이득이 있으니까 해줄 거 아니야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근데 삼성이 이때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100% 준다고 진소기업들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냥 전시회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먹방을 하러 나왔습니다 시식코너를 털어버릴 거예요 부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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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하게 부르락 무료로 이건 하루리가 어떠세요 상놀이가 50g 오리지널의 50g으로 해서 50g에 290g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보다 우리 회사만의 특 장점이 있죠? 아 그거는 사실 원래 많이 먹으세요? 아 진짜 한 거고요? 판매는 여기서 말하고요 아 이제 소개 그럼 이제 드셔보시면 꼭 물어봅시다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휴식에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봐요 잘해보네 먹자 이제 먹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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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대용 식사 아? 대용 식사 이거 한 병 먹으면 저 부담 없는 양 보통 밥 먹으면 밥 한 공기에 반찬에 국에 하면 칼로리가 7,800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비빔밥도 500, 600칼로리가 되고 근데 이거는 한 끼 대용인데 300칼로리도 안 돼요 식사 대용 식사 원래 우리나라 전통의 미숫자루 성식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된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에 영양소라든가 영양성분을 좀 더 몸에 좋은 것으로 첨단을 하고 있어요 한 끼 더 먹겠습니다 한 끼 더 먹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십니다 하하하 원래 시식할 때도 이렇게 많이 먹었네요 원래는 이런 소극장 정도에 너무 많이 드시는지 알다가 걱정되지 여러분 오해마세요 삼성 측에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업체 측에 다 허락을 받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지 제가 막 무작정 봐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저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구기 구기 구기? 세상에 구기야 이거 치즈? 이거 치즈? 아 오늘 저희 전시회에서 치즈 먹다가 갔어요 아 치즈가 없어요? 이게 다 진짜 그거예요? 이게 다 진짜 그거예요? 이거 모양이고요 아 이거 모양이고요 아 이거 모양이고요 하하하하 네네네네 치즈 형인데 살 안 찌는 맛 건강한 맛 살 안 찌면서 건강은 챙겨줘요 운동력을 살아라 그려주고 피를 말게 하고 끓여줘요 오 사람이 뭔가 업그레이드되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지는 맛 이게 막 인공적인 덧맛이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무겁거덩 아 이게 완득 유튜브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좋은 줄 알아요 아 내일 올라가요 아 내일 올라가요 이게 전반으로 없지 않겠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는 스킨으로 천연성분으로 만든 스킨으로 피부에 곰팡이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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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멸시켜주는 역할 아토피성으로 빨개진다거나 간지러움을 주부할 수 있어요 아 저 그런 거 아파요 네 한 번씩 뿌려보고 이게 따가우면 안 좋은 거라니까 이건 테스트용으로도 좋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시식해 주세요 네 시식하셔도 됩니다 저는 모신입 성편이에요 아 성편이요? 네 우리가 건강식으로 유명한 모신입 성편이에요 한 번 드셔보세요 네 어때요? 안에 설탕이 아니라 아 콩이에요 콩 겹힌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거 같아요 음 맛있어 최근에 꽤 뒀는데도 막 쫄깃쫄깃한 게 네 이게 하루 가면은 더 쫄깃거리고요 아 진짜요? 3일째 되면은 이제 몇 살이니까 구덩이 시작하면 냉동으로 가는 거예요 시식하러 온 신쿡식 음 음 음 아 이거 그 공결건조 그거예요? 아니요 네 좋은 거 같아요 제가 건조를 해봤는데 이게 막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네 네 이거 하나 잡고 싶거든요 그냥 건조를 시키면은 약간 맛이 달라져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그대로인데요 네 고가 네 김치찜 혹시 김치찜 먹어볼 수 있어요? 김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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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따로 촬영을 김치찜만 해야겠어 이거는 이거 맛있어요? 아니 이거는 김이에요 김은이 하는 남자 김은이 하는 남자 아 그러시구나 isser 김 tem şey 김 semaines 김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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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 김 김 이렇게 하면 돼. 하나씩 드릴까요? 뭐냐, 그 마음이 있었던 거 같아. 들켰네. 그거 일 가보라. 감사합니다. 우와 안전해봤다. 이거 봤어, 편의점에. 아 진짜? 네, 생겼고요. 대박인데? 그냥 치킨이 나와요 이거! 오징어! 약간 진미채? 그거 쓰진 거 같은데 여기 타르타르 맛이라고 했는데 쟤 난 치킨이 제일 좋아 치킨이 느껴드릴 게 없어요 공공각고 선물 또 받은 신쿵씨 Azyeども 이건 같은 회사에요? 네 네 저희 같은 회사에요 저희는 IMION State 회사고요 저희 NGO I.I.L.K. 실패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수신은 수신인데 어떤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건 화장실이죠. 네, 화장실인데 이게 저희가 뭐 잘난 게 있어야 구매를 해주시고 이게 조르타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괜찮죠? 암 전혀 안 나오죠. 네. 이게 다 천연펄프라는 거거든요. 저 여기다 빗어주세요. 네. 살짝 얼룩덜룩. 이게 지금 청색으로 초록색으로 빛나잖아요. 네. 속색으로 빛나는데 이건 아예 전용. 그래서 비싸죠? 아니요, 그래서 비싸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싸면 또 구매를 못했어요. 저희가 삼성에서 기술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가 저희가 팽상반식을 정화로 변경해서 원가 저희가 한 거예요. 저희 다 신제품이고 아직 판매는 되지 않고 있어요. 신제품 받았다, 세상에나. 저희 인터넷에 가실 때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아, 여러분 선물 좀 받았습니다. 선물 받으러 왔어. 저기 오시면 이제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벤트 한 번 찍어주세요.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주시고 실크 화장지. 이렇게 인증하시면 저희가 물티슈나 미용티슈 드리겠습니다. 고툭키 샨탈, 칸카운터 페이스북 플러스 친구. 등록만 하시면 저희가 바로 지급해 드리니까 오셔서 많이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홈쇼핑 온 거 같은데요? 홈쇼핑 왔어. 홈쇼핑 온 거 같은데요? 홈쇼핑 온 거 같은데요? 홈쇼핑 온 거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선물 폭탄이야 이거. 이런 좋은 행사? 좋은 취재 행사가 있는 것도 좋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체험을 해봤던 기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신다면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체험도 하고 시집도 하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뿅!